고속버스라니? 촬영장이 어딘데? 강원도 평창 뭐 평창? 그럼 내가 태워다 줄까? 너도 한 행사 있다며 어? 아 마침 나도 행사가 평창 근처거든 가는 길이니까 내려줄게 밤샘숨도 못 잤으면서 어쩌려고 그래 아 괜찮아 암둔 덕분에 편하게 왔어 고마워 고맙긴 그냥 행사가는 길에 내려준 건데 뭐 피곤하게 무슨 엎어주면 코 다 올 텐데 뭐 알았어 나 할게 이따 봐 잔세호 파이팅 파이팅 어 형 나? 나 행사 가는 길이지 그만 갈게 잔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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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튼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괜찮아 나 여기서 엎어지면 코 다 올 때 있었다니까 촬영이 너무 늦어져서 어떻게 가나 걱정했네 네 덕에 살았다 뭐 먹고 싶어 옷이가? 옷이가 잠들었네. 우식아, 전화 왔어. 아, 맞아요. 우식의 핸드폰. 잠깐만요. 근데 강남 웨딩홀이라니요? 오늘 우식의 행사가 강남이었어요? 네. 그런데 왜요? 못 퍼지면 고달달하다니. 너의 마음을 깨워. 나를 맴돌아. In my love, love, love you for me. Love, love, love is for you too. 영원히. 영원히.